아...이게 뭐야...이게... 클레멘타인을 죽이자고 하는거야 지금 그래 클바보입니다.클바보 전엔 그죠? 시즌 1때부터 클레멘타인을 돌보았기 때문에 난 클바보예요.클바보 아...얘씨 좀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맥캐롤 목장 아...이거... 아...이것도 좀 아닌데 원래 조안이 찾고 있대 조안이 찾고 있대 조안이 찾고 있대 죽었다 으아...잠깐만... 으아...으은... 흠... 링가드랑 친구라고 했는데 하비가 링가드를 죽여서 나중에 뭔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걱정됩니다 왠지 살리는게 원래 맞는건데 근데 AJ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아 무기 많이 챙겨왔다고 아 개이브 까임 클램은 쉽게 타고 어? 뭐야 야 이러면 또 남자가 설레잖아 클램 뭐하는짓이야 넌 연애하면 안돼 얘기합시다 그는 이제 죽었다고 솔직해야돼 원래 그래 그는 이제 죽었어요 원래 워킹데드 전 시리즈를 하게 되면 약간 클램이 딸같이 느껴져요 어 3만 보면 모르는데 1,2를 보시면은 약간 딸같은 느낌입니다 클램의 타인이 몇시간 오면 땡 해가 뜰겁니다 몇시간 오면 땡 해가 뜰겁니다 몇시간 오면 땡 해가 뜰겁니다 좋아하네 보아들이 여기 우리가 숨어있는걸 알고 찾으러 오겠죠 맞아 밖에는 워커들이 막고있지 아 아 먼저 성공을 하자고 그래 조안을 먼저 그 아줌마를 먼저 잡으면은 음 그래 일단 데이비드가 원래 여기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데이비드를 세워서 약간 뭔가 이상한 면 면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트럭이 있다고? 음흠 야 트럭이 꽤 멀리 멀리 있는데 먼거 아니야? 어 어 깨어왔다 아흐흫 하긴 클레멘타인 눈에는 저게 심한게 아니겠지 어 아무 일도 없었어 목이 좀 물렸다고 클레멘타인이 저의 병원에 저의 병원에 제 질문은 아직 안 묻지 않았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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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뭐지 너는 뭐지 아직 살아있어 넌? 엘리노르 이것 좀 보세요 그 정리를 지켜봐 그 정리를 지켜봐 그 정리를 지켜봐 야 거짓말하지마 붕대 모든거 아니야? 어떻게 상처를 봤어 붕대도 안 열고 일단 진정해 릴렉스 헤이 칼다운 너 너무 나댄다고 조용히 해 숨 좀 돌려 뭔 소리야 아무도 죽지 않을거야 안 돼 위험해 그래 자기 생명 소중한걸 좀 알아야지 와아 여기서 말하네 야 콜레드 그 흑인 아저씨 쏜거 말하네 와아 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콜레드 그 흑인 아저씨 있죠 와아 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콜레드 그 흑인 아저씨 있죠 와아 그걸 말하네 와아 그걸 말하네 아아 아아 여기서 이 아저씨와 또 와아 여기서 이 아저씨 와아 어비, 먼저 죽을래요? 저는 잘 저한테 쥔쥔는 권리죠? 나는 우리 휴대전을 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꼭 이끈 들어갈 rallied, 어비. 저거에요! 저는 다시 다시 만나요. 아니면 저는 좋은데, 저는 잘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라고. 하다보니 고생하자 아니면 나는 지켜봐야지. 나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 너는 더 오래 기다리고 있잖아. 너는 우리 둘 다 죽을거야. 미안해, 그런 식으로 일어났어. 진짜. 칸략은 나쁜 사람이었어. 상황은 그냥... 그냥 죽었어. 그 차량을 구입할거야. 그럼... 그 차량을 구입할거야. 그럼 그 차량을 시작할거야. 뭐 어떡하냐고 할 수 밖에 없던건데 미친 애들한테 총견은 그 흑형 아저씨가 잘못한거지 일단 우리한테 되게 호의적이던 두명하고 약간 갈등이 생겼네 게이브가 암등이구만 이거 게이암이구만 게이암 아 저... 아 진짜 문제 왔네요 저 친구 정리 차례라면 몇 대 맞아야겠네 지 도와주려고 한건데 여기다 트럭을 가지러 갑시다 아 넌 진짜 졸라 맞을래? 따끔하게 얘기해야돼 아 진짜 이 새끼가? 아...클렘한테 클렘이 연해지를... 클렘이 또 미인계를 쓴거죠 미인계 그죠? 클렘이 연해지를 한게 아니고 그죠? 아우 이거 방망이 때리기 없냐? 그래도 족한데 그러면 안되겠죠? 어... 아니야 클렘이 좋아서 그렀다기보다는 약간 클렘이 약간 자기가 말하면 조용해질걸 알고 있던거지 어... 이제 워커들을 무예르토라고 부르네 갑자기 용어가 바뀌었네요 아마 좀비들을 무예르토라고 부르는거 같습니다 지금 불찾기 아...이거 탈출용으로는 너무 느린거 같애 그쵸 포크레인은 좀 느리겠지 힘은 쎄도 클렘 땡스 뭐지? 게이프 게이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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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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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있어 안에 좀비있을수도있어 조심해야돼 택시? 열릴 가능성은? 50 더 50 과연? 아하 근데 열쇠가 없는데 이거 시동 뭐야 오 애들 있다 수고하대 아 여기 좀 위험할거같은데 일단 케이트가 운전을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밀어주는데 시동을 걸때 시간이 걸리겠죠 아 소리날거같은데 고고 고고 으아 고고고 쟤 졸라 맞을래? 그냥 턱이나 밀어 그냥 턱이나 밀어 어 아 진짜 정신 못차리네 어 저 여기서 이제 시동 걸면은 어 설마 여기를 뜯어서 전선으로 시동을 도구 좋아 저 앞에 운전성을 좀 뜯어서 시동을 걸때 필요한 도구를 찾아봐야될거 같은데 네 여기있네요 오 왕쿤 아무래도 뜯을때는 이게 낫겠지 어 이거 으어어어어 깜짝이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깜짝이야 자 일단 뜯어봅시다 호오오옷 똑 자 이제 와이어 커터로 피복을 벗겨주고 소옥 좋아 이제 이걸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제 배터리를 점화장치에 연결해 나이스 라이트 들어오고 빛 때문에 어거로 터지고 있는거죠 오 야 잠깐만 야야 잠깐만 이거 이거 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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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감전되면 안돼 감전되면 안돼 감전되지마라 감전되지마라 빨리 시동 좋아 좋아 걸렸어 오우 예스 빨리 타 빨리 살려 살려 와 트럭 정말 튼슬해 보이네요 좋아좋아 됐어 저 안에 있는 애들은 이제 좀비 습격 받겠네 큰일났습니다 일단 트럭을 훔쳐내는 데는 무사히 성공했어요 엔진을 끄면 안돼 엔진을 끄면 안돼 이제 에바를 기다려봅시다 그래 그래 저희는 아무것도 없지만 잠시만 눈이 올라가고 눈이 올라가고 아 넌 그냥 넌 그냥 유커가 뭐지 유커가 뭐지 카드 게임이야. 그만해, 즐거워. 클램도 약간 좋아하는 것 같다. 어... 클램의 타임도 약간, 어? 그냥 너와 내가, 게이브, 마리 맞네. 이건 좋지 않네. 그냥 눈을 닫을 수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있었어. 우리 모두 함께. 내가 할 수 있어. 좋은 것들을 생각해. 그 후에 다 같이 일어났어. 하! 알겠어. 아, 그만해. 좋은 법이 없지. 아직도 알겠어. 그녀와 함께 놀아주신다. 어? 아, 너는 더 못 알았을까? 게이브가 클레멘타인에 좀 인기해. 그저, 그저, 그저. 그저, 그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저, 어디에 가진 곳에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랑스럽지 않아. 안 돼. 설명하기 복잡해. 클램은 내가 키웠어. 궁금하면 제갈랩 유튜브를 보라고. 어, 그건 맞는데 개이브만 아니면 되네요. 근데 클램은 안 돼. 오케이. 중의스러운 대답 그게 바로 나야 개멋짐 어 드디어 여기서 입장정리를 하네 그죠? 형수에요 형수 형의 아낸데 약간 좀 묘한 관계로 지냈죠 이 케이트는 형과의 결혼생활을 계속 싫어했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뭐야 이거 잠깐만 안돼 왜 야 이거 이어지는거 안이어지는거 아니야? 나 세이브 안했는데 뭐야 암드라니 오졌다 야 잠시만 또 이거 게임이 뭘 좀 안해 여기서 암드를 거네 야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와 여기 이거 왜 드라마 아닙니까? 암드 쩔었죠?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오류가 뭘 좀 안다 어 아 근데 이거 저장 됐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장 됐을 겁니다 자동 저장이니까 그죠? 아 딱 요 시점부터네 그죠? 야 근데 나 선택지 기억이 안나거든 일단 내가 선택했던거를 다시 한번 눌러야돼 근데 똑같은 부분에서 또 레컬린 뭐 이렇게 오류 나는거 아니겠지? 불안하다 지금 왠지 보다 보면은 약간 기억나겠지 그죠? 참 좋은 시절이었지 아 이거였죠 근데 이 다음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였나? 하 가챠 아 컴온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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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